안녕하세요 충북보원의 구태혜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선배님들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독자가 지금 7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1000명이 돼야 되는데 좀 구독이 부족하니까 좀 구독 좀 눈을 주십시오 이거는 분모가 아직 안 된 건데 강군인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왕대를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틀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벌이 좋아요 상당히 꽉 찼지요 아직 군봉을 안 낸 거예요 지금 아직 이런 강군도 갖고 있는 거예요 군봉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벌이 워낙 세력이 좋아서 격리판에도 벌이 잔뜩 붙었어요 꿀을 뜨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꿀을 뜨지 않고 아카시아 꿀을 그대로 다 받은 건데 이제 벌만 키울 거기 때문에 꿀짝이죠 전부 아카시아 꿀을 뜨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 산란해 놨을 거예요 공판에 꿀이 많이 들어와서 벌써 이제 분몽료를 받아서 왕대를 지었네요 분몽료를 받았네요 전부 지금 꿀짝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일부만 산란해 놓고 꿀짝이죠 여기도 지금 왕대가 있잖아 이미 분몽료를 받았네요 아직 분몽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분몽료를 받았어요 왕대 생기고 보니까 여기도 꿀짝이네 완전히 이제 왕대가 다 여물었네요 이런 거는 왕이 곤만 까나오겠는데 지금 왕이 곧 까나올 거 같잖아 이거 지금 왕대가 다 완성됐어요 이런 거는 곤만 까나오죠 왕대가 구왕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왕이 이정도 되면 왕이 죽었을 거 같기도 한데 여기도 지금 봉판이고 꿀짝에도 봉판이에요 여기도 다 봉판이고 꿀짝이고 여기도 이제 드러냅니다 1층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 들어있기 때문에 뜯어내야 돼 풀이 들어있기 때문에 숯볼집에 진디기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제 숯볼집에 진디기가 안 보이죠 지금 숯볼집에 이렇게 깠을 때 진디기가 보이면 안 돼요 대사로 진디기가 없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진디기가 나오죠 신디들이 있어요 벌이 이제 꽉 찼어요 이제 분복을 낼 거예요 이제 이건 뭐 때가 분복 낼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알도 지금 이제 안 낳고 있는 거 같아요 분복 내받아갖고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여기도 왕대가 있잖아 왕대가 지금 여물었잖아 이제 왕대가 이렇게 있는 거 봐서는 왕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왕대 좋은데 분복 내면 딱 맞을 거 같아요 이거도 왕이 여물었네 곧 곧 나오겠는데 현재까지 왕이 안 보이는 거 봐갖고 왕이 없는 거 없겠네요 이거도 왕이 지금 여물었어 이거도 곧 까나오겠는데 이거는 왕은 없겠어요 왕이 일차 분복이 나갔던 거 같아요 일차 분복이 나가서 부왕은 죽은 거 같아요 왕대가 엄청나게 많은 거 보니까 완전히 왕대에 여물었어 이제 쪼개갖고 분복을 낼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왕이 없어요 왕이 나간 거예요 이거 오월 이십일 날 이충시킨 거예요 이제 지금 3일째죠 제리도 꽉 찼고 지금 아직 막지 않았는데 왕대가 지금 상탈이 좋아요 형대 상태가 이 분복 내는 통은 이제 이 왕대를 사용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왕대를 사용하려고 아직 분복을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왕대 주머니 좀 들고 있어갖고 이충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무항군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무항군이에요 음흔에